이야, 순댓국 제대로다. 진짜 보약 아니에요, 보약? 왜 이렇게 터지네, 우와. 곱창전골 대짜리 하나. 순댓국도 3개야. 수육 15인분. 1.5인분? 아니요, 15인분. 이걸 다 어떻게 먹으려고? 수영 언니는 오늘 제일 작은 것 같아요. 자, 아미 갑니다. 봐봐. 나도 완두기. 우리가 요건 하나를 잘 뽑았네. 헬로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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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럽게 잘 보겼는데? 그래다 줄까, 따뜻하게? 네네, 좋아요. 오, 샘. 감사합니다. 떼우고 나서 많아줄 것 같다. 구우면 보충을 했어. 이걸 조금 더 싸려다질 수 있어. 아니요, 이거 충분해요, 충분해요. 앉으셔도 돼요, 충분해요. 이건 완전히 우리가 실패한다는 사장님 때문이야.